신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어라? 그 어디서 신청하냐? 저소득층 가구는 주민센터, 일반인 가구는 우체국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시청도 가능합니다. 더 선명한 디지털 방송! 빨리 모르면 빨리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24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유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이곳은 동네 골목골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점포를 말합니다. 주로 주택들이 밀집된 곳에서 식음료나 주류, 간단한 생필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각종 대형 할인마트들과 편의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곳 역시 재래시장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01년 이후에만 2만 개 이상의 이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오래전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열리는 장터를 떠돌며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들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 당시 전방이라고 불리던 이곳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장돌뱅이의 역할을 이곳이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보면 주인이 없이 물건을 사고 돈을 놓아두고 가면 되는 이곳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대형마트들과는 달리 이곳엔 정과 믿음이 느껴지죠. 늦은 밤 군걱제 아빠의 담배 심부름 하면 떠오르는 곳 파격세일이나 쇼트카 할인은 없지만 주인 아저씨의 덤이나 외상은 존재하는 이곳 아직도 종종 뽑기라든가 왕사탕 같은 추억의 불량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샷 8000이 1번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하네 제발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 하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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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 아버지 배영준의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 가게에서는 우리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기 대하시라 개봉받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갔어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웃어 눈 팔을 벌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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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그 아가씨의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끝을 손이만 쳐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바람에 대한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것처럼 야단한 내 골목 기러기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뽕이 됐네 옳다 그 아잇대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랫빛이 노랗다 우리 동네 담배깡이 하는 아가씨 예쁘다네 지금은 그때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우리 동네 담배 우리 동네 담배 아게 아가씨 너무 예쁜 아가씨 아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별로 별밤 3부 문 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리메이크한 담배가게 아가씨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박진경님, 구멍가게. 초등학교 때 우리집이 구멍가게였어요. 진짜 요즘은 구멍가게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3753님, 구멍가게 0662님, 구멍가게요. 집앞 구멍가게 아가씨가 너무 이뻐서 편의점보다 잘 되는 불편한 진실 하셨습니다. 그 동네는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세 분께 몽글몽글 순두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별밤 윤화 단식원, 보이는 라디오 하는 이유가 다 있죠? 화제의 그분들, 이름도 음악도 어마무시한 남자들입니다. 6275님께서 얘들아, 왜 머리통밖에 안 보여?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껴둬야죠. 다 앓는다니까요, 얼굴도. 잠시만 기다리시면 엑소케이와 함께 돌아올게요. 아, 몰라. 이 수학 문제 도저히 못 풀겠다. 요, 들어봐, listen. 개념 없이 수학 공부 젤리가 있나? 응용 문제 포기하고 점수가 드나? 개념 원리 기본서로 핵심 개념 탄탄하게 개념 원리 RPM으로 문제 이용 꼼꼼하게 익혀주고 풀어주고 시험까지 대비하니 자신감 탑탁 실력이 쑥쑥. 수학은 역시 개념 원리, yeah. 비도 오고 기압도 낮고 월요일이고 그래서 좀 왠지 모르게 좀 쭉 쳐져 계셨던 분들도 기분 확실하게 업 시켜드릴 자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겠습니다. 자, 방금 그 시원시원한 외침 들으셨죠? 월요일 밤을 화끈하게 채워줄 여섯 남자, 미지의 세계에서 온 스타. 그래서 그런가 외모에서 빛이 납니다. 이미 비주얼의 구멍이 없는 남자들로도 알려진 엑소케이와 함께합니다. 별밤 유나 탄식과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SK입니다. 이야, 정말 절도 있어요. 혹시 각도연수까지 하시나요?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우리 별밤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네, 수호 씨부터. 안녕하세요, 엑소케이리더 멤버들을 수호하는 리더 수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엄마를 맡고 있는 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아이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백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찬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 막내 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에서 땡싱머신 카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뵙잖아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빛이 늘 나오네요. 아, 저는 티저부터 굉장히 주의깊게 지금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참 뭐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아, 그래요. 한 시간 전에 오셔서 원곡 보시고 연습까지 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라디오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조금 하고 왔습니다. 아유, 굉장히 연습벌레들로 또 유명하신데 라디오는 별밤이 솔직히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 시기나. 오,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 오늘만 세 개가 있었다고요? 라디오. 두 개 있었고요. 아, 두 개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데뷔한 지가 이제 갓 한 달이 좀 넘으셨는데 어떤가요?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몸소 느끼고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몇만 분의 일이겠지만 저도 그 사랑에 기분을 조금 가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첫 무대 기억나세요? 첫 무대는 보통 다들 떨려서 막 기억 안 나고 그러거든요. 네, 정말 떨려가지고 무대 위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이 정말 안 나는데요. 옆에 있는 세훈이와 함께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다짐까지 하고 올라갔는데 기억이 정말 나지 않네요. 아, 이번에는 꼭 눈에 다 담고 들어오겠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음, 방송 출연 특훈 같은 것도 회사에서 이렇게 하나요? 회사에서 특훈을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방송이나 라디오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들? 주로 롤모델이 되었던 선배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슈퍼주니어 이특 선배님께서 네. 방송을 정말 굉장히 잘하셔서. 아, 그렇군요. 다 동일하게? 네. 아, 그럼 유나 선배님도. 네. 아유, 뭐 저는 여잔데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엑소K가 있고 엑소M이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 엑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명씩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어로 활동하는 팀을 엑소K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중국어로 활동하는 팀은 엑소M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K는 코리아의 약자고 M은 만다린의 약자입니다. 오, 그렇군요. 멤버들끼리 그렇게 자주 보진 못하겠어요. 활동 시작하고 나서는. 자주 보진 못하지만 영상통화로도 하고 세상에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영상통화로도. 영상통화로도 보통 무슨 얘기하나요? 그냥 몇일 전에 또 세훈 씨와 그 팀의 루안 씨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영상통화로? 네. 오, 실시간으로 괜찮네요. 외국어 실력들이 그러면 다들 좀 출중하시겠어요. 아무리 나눠졌다고 해도 이어지는 맥락들이 또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엑소K도 열심히 중국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어를 잘하게 돼야 되는데 또 엑소K를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오히려 항상 한국어로 대화하게 진행이... 엑소엠 멤버들은 한국에 와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엑소K는 그러면 중국에 갈 일이 없는 건가요? 궁금한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특별한 무대나 시상식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아, 엑소엠과 케이가 함께? 네, 네. 오, 굉장히 멋있겠다. 네, 네. 오, 연습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서로 조율하기가 힘들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그렇군요. 다들 그럼 케이의 멤버가 될 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처음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저 12명에서 전부 다 같이 똑같은 노래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나눠져서 활동을 하게 됐군요. 아, 죄송해요. 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자, 많은 별밤 가족들이 지금 반기고 계십니다. 엄지혜님, 매우 졸리지만 엑소K 보고 자야겠다. 기쁘다, 엑소K 오셨네. 감사합니다. 7624님, 이제 엑소오빠들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오빠들 때문에 내 잠 다 잤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좋네요. 9932님, 오늘 걸그룹이나 이상형 얘기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 라디오에서 걸그룹이나 이상형을 이야기 하신 적이 아직까지는 없고? 아직까지는 없고? 아직까지는. 아, 마음 다치기 싫어서 이제. 9932님께서 말씀하신 거군요. 4453님, 오늘따라 유나언니 너무 예쁜데 엑소오빠들이 반하면 어떡하지? 하셨는데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반했습니다. 아유, 그럴 일은 없어요. 아, 엑소K 멤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제일 맏형인데 22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20살입니다. 네. 아니,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8280님, 엑소오버로 인천에서 쌀국수 먹고 의정부에서 CD 사고, 평촌에서 영화 보느라 할매 관절이 남아나지 않는다. 할매 힘내라고 젊은 기 좀 써야죠. 하셨습니다. 화이팅. 그래요, 지금 기 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4318님, 지금 자습실인데요. 친구가 별밤에 엑소K 나온다고 아주 난리 법석이에요. 아, 공부들이나 해! 아무래도 팬분들이 또 어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여러모로 또 멤버들이 걱정도 될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있는 수험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가끔가다, 가끔가다는 아니고 정말 시간이 많이 나실 때 저희 엑소K 음악 많이 듣고 엑소K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사랑해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예쁜 팬들이 되죠. 4888님, 유유 미치겠다. 안 그래도 심장 안 좋은데 엑소 때문에 허허허허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3615님, 한예슬이라고 이상형 얘기했잖아. 미워하셨는데. 어느 분 이상형이, 한예슬 씨. 카이 씨. 어, 카이 씨. 이상형이, 한예슬 씨. 한예슬 씨 어떤 그런 모습이 좋던가요? 네, 솔직하게. 드라마에서 멋진 모습, 멋지게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그렇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아직 없죠. 그렇군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준다면. 네, 동경하는 그런 분이어서. 네, 정말. 뜯겹겹겹.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상형은 있을 수 있죠. 8249님, 최지우도 얘기했잖아. 다 나오네. 최지우도 얘기했잖아. 나빠, 오미자 씨. 오미자 씨. 오미자 씨도. 아, 세우 씨. 네, 이성형이. 어, 그렇군요. 최지우 씨가 또 이상형이시고. 다 얘기했네요, 멤버별로. 아, 네. 최지우 선배님처럼 네.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 청순하고, 네. 그런 이미지. 아, 그렇죠. 역시 또 그 청순하고 청초한 연기력에 또 반하시거든요. 아, 네. 연기력에 반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418님. 이상형 꼭 말해주세요. 제발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상형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안 한 멤버가 있나요? 저희는 뭐, 네. 저희 이상형 형상. 아, 재미없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2년 후에 함께해요. 0131님. 오늘의 금지요. 오광록 뿌잉뿌잉.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셨는데, 오광록 뿌잉뿌잉은 뭐죠? 저희, 디오 씨와 백현 씨의 개인기. 오광록 선배님의 성대모사인데. 그걸로 뿌잉뿌잉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앞에 있는 세훈이가. 네, 세훈 씨. 세훈이가 뿌잉뿌잉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개인기를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별밤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디오 씨 먼저? 네? 디오 씨 먼저? 눈 마주쳤으니까.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아,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밖에 신동 선배님이 와 계십니다. 아, 저. 본인의 방송은 12시부터인데. 여기가서 후배들을 챙기는 이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개인기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죠. 7798님. 모두 진짜 귀여워요. 아직까지 떨리죠? 아, 감사합니다. 아, 다 들린다 떨리는 거 하셨습니다. 음. 아, 근데 떨리세요? 전혀 떨려 보이는 표정들은 아니신데요? 지금 이게 떨고 있는 표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케이에 마마 먼저 띄워드리고요. 라이브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띄워드리고요. 레 Are humans 数 смерelles trealt Fachis touch keines 말 mber луч 마마 이제 내게 대답해줘 왜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이제 더는 사랑하는 법도 잊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잃었고 들돌린 채로 살아가기 바쁜 건 인형 내 가면을 감춰던 사랑이 가득한 지식 끝을 봐도 그 높은 듯한 이제 만족해 우린 더 이상 눈을 봐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갈러 바쁠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마마 마마 언젠가 붙어 우린 스가 타고 오게 자발적으로 갇혀 영과 일로만 대지 투런 인격을 마려 인생면도 감정도 따뜻함도 없고 원한 쓰레기만 아닌 거는 삭막한 벌을 봐 날이 갈수록 외롭만 더해져 우리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건 상처받는 거 만나도 소를 잡고 그냥 막힐 우리 또 웃고 날이 막아도 서로 연결해 돌이키고 싶다면 우린 더 이상 눈을 봐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갈러 바꾼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마마 마마 타고 오게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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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먹기 Right Back 주구, 주구구, 싸우구, 외치구구, 이거 전쟁이 아니야 도와줘요 맘마마마마마 처음에 그 Zukunft 마라 맘마마마마마 말 보낼 때 광고нения 돌아다니는 날 이렇게 우리ญ아카vit 한 가지 사랑의 허락에 축복받은 날들을 감싸고 내게 새로운 인연 그를 만들고 깨져버린 마음에 보다 깊은 사람을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하지 않을까 손동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들러 박동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마 마 마 마 마 중학교 중간고사 벼락치기 기말고사도 벼락치기 6년 뒤 수능은? 장기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중학생을 공부하게 하는 놀라운 팀플레이 메가스터디 팀플 중등부 mbest.co.kr 드디어 한국상명 브로드웨이 가장 거대한 블록버스터 뮤지컬 위키드 브로드웨이 9년째 박스오피스 1위 경이로움 그 자체 평생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최고의 대작 뮤지컬 위키드 내한공연 뮤지컬 친장엄마 대한민국 최고의 엄마 남훈이 김수미와 함께하는 뜨거운 눈물과 감동 5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영강홀에서 만나보세요 문이 1544-4997 mbc 넘버벌 대장금 30억 아시아인의 가슴을 울린 오나라 대장금이 박진감 넘치는 세계적 퍼포먼스로 재탄생 상식의 틀을 깨는 공연 춤추는 장금, 노래하는 장금 외신 기자단 극창 5월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아마트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별이 빛나는 밤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 싶은 별빛 목소리 윤화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화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화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윤화 단식원 엑소 K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송은지님 엑소 마마 들으면서 야자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일어나서 춤추고 싶어 와 이 곡에 일어나서 춤을 추신다고요 9698님 지금 수리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순간 마마 들으면서 춤출 뻔 했어요 머릿속에 무대가 자동 진행돼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안무인데 많이들 따라 하시나봐요 팬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0131님 저 어제 노래방 가서 마마만 세 번 불렀어요 샤워칭 따라서 아 목 다가워 정은혜님 오빠들 물 마시지 마요 머리 넘기지 마요 립싱크 하지 마요 설레잖아요 이런 반응들 참 소녀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엑소 K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별밤윤화 단식원 미니어처 만들어서 집에 가져놔 놓고 우울할 때마다 눈 정화하고 싶은 여섯 남자들 엑소 K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멤버들이 직접 묻고 직접 답하는 자문자답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질문 하나당 10점이고요 총 10문제입니다 총점이 90점이 넘으면 선곡 쿠폰을 하나 쥐어드리거든요 원하는 노래 아무거나 엑소 K 노래 중에서 아무때나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발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만 해주시면 그냥 그때 나가는 그런 쿠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90점이 넘기가 굉장히 좀 자화자찬을 해야 되는 그런 코너라서 민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텐데 대충 훑어보셨죠? 시작할까요? 네 나 수호의 리더십은 10점 만점에 7.85점이다 7.85점 리더가 많이 깎아먹었어요 지금 점수를 딱히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백현 씨 내가 생각하는 XOKE이의 팀워크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10점 오 예 10점 천혁 씨 네 XOKE이 멤버들의 장난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10점 10점 2호 씨 팀 내에서 내 외모성은 6이고 아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여기서 여기서 밝혀지나요? 그리고 내 잘생김의 점수는 10점 지능적인데 10점이 되고 싶습니다 카이 씨 나 카이의 욕심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세훈 씨 나 막내 세훈의 애교는 점수 아 네 10점 만점에 9점이다 수호 씨 나 수호의 인내심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백현 씨 나 백현의 연애 실력은 10점 만점에 8점이다 아 찬열 씨 내가 생각하는 나 찬열이의 내가 생각하는 나 찬열이의 랩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10점 10점 그래요 지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디오 씨 올해 XOK가 신인상을 받을 확률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94.89 9.85점 94.85점 90점 너무 멎습니다 다행이네 1년 동안 이렇게 라디오를 해오면서 90점이 넘은 팀이 다섯 번째 팀이에요 굉장히 민망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좋죠 그래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월이 리더십은 10점 만점에 7.85점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7.85점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일단 저희 SM 선배님들 중에 동방신이 윤호 선배님이나 슈퍼주니어 이특 선배님 그분들 리더이신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배겼습니다 아 근데 저도 활동하면서 그분들을 배웠지만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풍겨 나오는 그런 게 존경하는 선배님들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7.85점 네 선자 리더가 일단 점수를 깎아먹었어요 백현씨 내가 생각하는 엑소케의 팀워크 10점 만점에 10점 네 어떨 때 가장 팀워크를 많이 느끼나요 아 우리 팀 진짜 정말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무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데 정말 그때 팀워크 아 이래서 우리가 한팀이구나 한팀이구나 짱이구나 짱까지 났어요 한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호를 외치고 올라가나요 엑소케의 사랑하자 잠깐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엑소케의 사랑하자 우와 우와 정말 목소리를 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여섯 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 구호는 누가 정한 거예요 리더스 어떤 취지에서 또 이 구호를 정하게 됐어요 저희 멤버들끼리 엑소엠과 합쳐서 엑소끼리 서로 사랑하자 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이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음악을 사랑하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팀끼리 또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 또 오래 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작가가 희한한 것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궁금하니까 해볼게요 팀워크 테스트 제가 말하는 두 개 중에 더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어떻게 여섯 분이 다 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여섯 분이 다 그래요 뭐 서로 달라도 상관없지만 비슷하게 들리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다 짜장인 것 같아요 짜장 그래요 짬뽕 한 것 같긴 하지만 환청인 것 같고요 그래요 하나 더 없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건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25%의 확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 짐섭한 것 같아요 눈빛으로 뭐할까 뭐할까 하나 둘 셋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요 팀워크 정말 좋습니다 7574님 오빠들 자화자찬 은근 잘하는데요 5536님 오늘 예능감 폭발하대요 3305님 자신감 쩌는군요 역시 남자는 자존심이죠 맞자 맞자 하셨어요 이렇게 찬열 씨의 엑소케이에 멤버들의 장난 끼는 10점 만점에 10점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쉰다기보다는 항상 시끄럽게 힘을 서로서로 복돋아주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찬열 씨가 제일 장난기가 많아버려요 네 저랑 또 제 친구인 백현 씨가 이제 팀에서 분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아 어떤 장르를 들으신데요? 어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세요 노래를 어 이제 차가 없는 한적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노래를 크게 틀어놔서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든지 그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스트레스 네 지나가는 분들 어? 이렇게 안 하세요? 한적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또 스케줄이 끝나고 그러니깐 그렇군요 아니 아까 잠깐 미니를 저도 켜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숙소 에피소드를 들려달라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어요 숙소에서 일어난 뭐 장난치다가 생겼던 에피소드 저번에 뭐 있나요? 뭐 그냥 저희 복불복 저희는 주로 모이면 복불복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야식내기를 할 때 저희가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카이군이 정말 정말 게임을 잘하는데 그날따라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윷놀이가 계속 낙이 되고 그래서 카이군이 되게 이제 한 번 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거의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카이군이 모를 다섯 번을 연속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대치고 그때 정말 분했습니다 이수현씨가 골등을 했어요 네 윷놀이 아니 이게 윷놀이가 사실 제일 제일 힘든 도박이거든요 이게 다른 어떤 거 뭐 화투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등록성이 강한 대단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요 이수경님 윤호언니 핵심표우다 라고 칭찬받았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숙소 제일 더럽게 쓰는 멤버는 누군가요? 네 전체적으로 숙소는 저희들이 정리정돈을 다 잘 하기 때문에 네 정리정돈이 안되면 디오씨가 엄마 엄마이신 아까 팀에서 엄마를 맡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정리정돈을 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네 맞아요 양말 벗어놓지 말라고 맞아요 멤버들이 피곤할 때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바닥이나 막 그럴 때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깨끗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잔소리합니다 네 그래도 남자 멤버들끼리만 이렇게 사는데도 오 대단하네요 네 질서가 지켜지는 거 보면 그래요 어 디오씨가 조금 한 칼이 있으신가 봐요 좀 무섭거나 아 그러진 않고 네 엄마같이 엄마같이 진짜 엄마가 따뜻하게 네 어느새 티셔츠를 접고 있어요 네 그럼 제일 깔끔을 떠는 멤버는 어떻게 보면 디오씨겠네요 네 어 그래요 숙소에서 일탈을 자주 일삼는 멤버가 있습니까? 아 정말 네 삼물도 일탈은 네 그렇죠 아직 데뷔한지 한 달째 되니까 워낙에 또 회사에 어떤 보완도 삼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임예진님 이때까지 라디오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다 진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별밤에 또 정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아 아 네 라이브를 이쯤에서 청해 듣나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래요 네 어 라이브 오늘 준비해 주신 라이브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마마 미니앨범에 실린 너의 세상으로라는 곡인데요 네 마마는 저희 타이틀곡 마마는 되게 웅장하고 강렬하잖아요 네 근데 너의 세상으로 이 곡은 되게 부드럽고 발라드의 곡이야 네 마치 천사들이 부르는 네 아 진짜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을 감고 네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신 분은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의 세상으로라는 노래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깨알같은 감상평 보내주시면요 엑소케이의 사인 CD, 폴라르이드 사진, 지마키 간식 선물권까지 엑소케이 세트를 총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보내주실 것은 문자 번호 샷 8001번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추가 비용이 됩니다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너의 세상으로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웃음 걸어보고 한 번 딱 한 번 만져 너의 세상으로 여름바람을 타고 네 곁으로 어디에서 왔냐고 해맑게 묻는 내 눈 비밀이라 말했어 마냥 이대로 함께 걸으며 어디든 천국일테니 어디든 천국일테니 We come here 못하는 나에게 눈부신 존재 Come here 누가 너를 거역해 내가 용서를 안해 에덴 그곳에 바른 우리 빛을 알게 처럼 매일 너 하나만 향하며 내 마음으로 내빛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널 힘들지 하지 못하게 항상 지키고 싶어 나만 숨고싶어 거슴 바람을 맞고 네 편으로 호주가 등을 돌려도 지겨운 너는 눈물을 닦아준 그 원한 사랑 그 원한 사랑 할 수 있다면 어딘는 천국일테니 널 사랑하게 해버린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달걀을 걷어 가셨죠 달걀을 걷어 가셨죠 영원한 삶을 이렇댓 행복하니 난 영원 이젠 그대이니까 이전하셔서 AH 저의 바람을 타고 네 왜 이렇게れる 어디서냐 From You 오 아 만약 이대로 함께 걸으면 아무튼 차이 이 와 아... 이야... XK의 너의 세상으로... 오... 이야... 오... 에... 오... 굉장히 진짜 새로운 느낌이네요. 그래요... 이 남자들에게 또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감상평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6947님, 오빠들 라이브가 중간고사 올백 맞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감사합니다. 5418님, 벤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선곡한 뒤 착지않 감격을 라이브! 6947님, 들린다. 마마께서 신인상은 XOK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 마마. 39971님, 엑소, 누나 통장에 빨대 꽂아라. 누나가 탈골될 때까지 이래 올게요. 감사합니다. 표현들이... 5301님, 귀가 오랜만에 사치를 부렸어요. 황홀하셨고요. 9763님, 노래 들으면서 전 엑소 세상으로 와이파이를 타고 저 돌려보내실 땐 제 손에 사인 CD랑 같이 와이파이에 태워 보내주세요. 하셨고요. 6865님, 엑소 K 사람 아니야. 요정이야. 천사야, 이 미칼 같은 남자들. 천주교신가 보네요. 6563님, 엑소 K들 오빠들이랑 함께라면 너의 세상이 지옥이라도 갈게요. 하셨고요. 5494님, 오늘 하루들은 나쁜 말이다. 다 정화되는 느낌. 어쩜 이래요? 웃으면서 부르지 마요. 저 잠 못 자요. 0358님, 너의 세상으로 이미 침입했다, 난. 나올 수가 없다. 추구 없는 엑소 세상. 5418님, 라이브를 듣고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이 자기 행성에서 공연하기를 바래. 공연 요청이 쏟아진 듯한 라이브. 이게 무슨 라이브죠? 924님, 등에 날개가 돋았어요. 아마도 곧 승천할 것 같아요. 엑소 플래닛으로 날아가겠어요. 2854님, 인간과 천사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네요. 너무 슬픈 느낌이에요. 진짜 잘 부른다. 감사합니다. 3411님, 의자와 자웅 동체되어 책과 절교가 고픈 수험생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노래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이 중에서 다섯 분께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찬여 씨가 하나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미칼 같은 남자라고 말씀하시는. 미칼 같은 남자, 686원님. 세훈 씨 하나 골라주시죠. 네, 지옥이어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6563님. 그리고 카이 씨. 네, 의자와 합체를 타는. 아, 장독체를 타는. 3411님. 그리고 수호 씨. 네, 그리고 은하계 우주 말씀하시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아, 그게 뭐였지? 네, 라이브를 듣고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이 자기 행성에서. 네, 알겠습니다. 5418님. 프로멘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디오 씨가 하실래요? 백현 씨가 하실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디오 씨가. 되게 독특하셨던 빨대의 그. 빨대의 그. 아, 참상구구채님. 네, 정말. 흥분이 정말. 그래요. 자, 이렇게 다섯 분께 엑소 K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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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769님. 엑소 K 같은 천사 한 명만 보내주면 고무장갑 머리에 끼고 학교 운동장에서 탱구 출게요. 여자분인데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아, 좋습니다. 자, 아까 자문자답 이야기하던 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디오 씨, 팀 내에서 내 외모수는 6이고 내 잘생김 점수는 10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디오 씨가 맨 사이에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능적으로 이걸 잘 풀었어요. 좋아요. 얼마나 생각한 거예요? 네, 정말. 1시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고민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무슨 외모수입니까? 6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말 근데 보이시다시피 제가 6이 아닙니까? 정말로. 아, 아닙니다. 공동 6이 아닌가요? 공동 6이. 아, 네. 예상력이라서. 그렇군요. 잘생김 점수는 10점. 아, 근데 정말 엑소 K 멤버들은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참 어떻게 참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비로 부모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잘생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음, 그래요. 카이 씨. 나카이의 욕심은 10점 만점에 10점. 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욕심이 필요없는 욕심보다는 저희가 꿈에 대한 열망과 욕심은 정말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신인분들이 나오시면 좀 괜히 잘해야겠다는 그런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엑소 K는 자연스러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음, 그래요. 또 다른 욕심, 뭐가 있을까요? 어, 네. 꿈에 대한 열정과. 1위 욕심 이런 건 없어요? 네. 당연히 있죠. 신인상 욕심도. 꿈 안에, 꿈 안에 상도 포함되고. 모두 포함됩니다. 1등도 포함되고. 그래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훈씨. 나 막내 세훈의 애교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1점 왜 깎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 왜 깎였을까? 오늘 10점으로 채워주세요. 네, 채워주세요. 다시 한 번. 정말 마지막으로 뿌잉뿌잉. 아, 네. 아, 저 에코 살짝 넣어주세요. 우리 엔지니어님. 뿌잉뿌잉. 마지막으로. 뿌잉뿌잉 막 울린. 뿌잉뿌잉. 뿌잉뿌잉. 아, 예쁘네요. 아, 왜 9점인지 알겠습니다. 1점은 자신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백현씨. 나 백현의 연애 실력은 10점 만점에 8점. 네. 저 아까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왜 8점이냐면. 왜 8점일까요? 왜지? 네. 8점. 네,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연애 실력이 8점. 잘 자시는 많지만. 잘 자시는 많은데. 해보지 않아서. 해보지를 않아서. 글로 배운 그런 타입인가요? 네, 글로 배운 책으로. 연애인 글로 배운. 어쩐지 보던 책이 연애 책이었죠. 한 2년쯤 지나면 또. 아, 그 시절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뭐 저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엑소K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네. 팬 여러분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D.O.C. 올해 엑소K가 신인상을 받을 확률은 10점 만점에 10점. 네. 정말 저도 확신을 하는데. 그래요. 신인상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수상소감 같은 거 연습하나요? 네, 아직은. 그래도 자기 전에 이렇게 좀 떠올려보고 뭔가 상상해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 상상은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고. 울지도 몰라요. 아, 설레요. 그냥 울겠죠. 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수상소감. 네, 마치 본인들은 지금 안 해보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볼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1848님. 멤버들의 잠버릇이 궁금해요. 지금 방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섯 분이? 방은 저랑 백현 씨가 이렇게 한 방을 쓰고 있고 저희 리더 수호영과 막내 세훈이가 한 방을 쓰고 있고 이제 디오 씨와 카이 씨가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둘둘둘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군요. 이 멤버 좀 잠버릇이 고약하다는 멤버 있어요? 고약한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각인마다 찬열 씨가 쇼파에서 나와 있는데 자기가 나온 줄 몰라요. 약간 뭐야. 오! 넣어서 나온다고. 네, 저희 백현 씨가 수위를 좀 많이 탔는데 항상 자기 전에 보일러를 정말 높게 틀었거든요. 29도로. 그래서 저는 저도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눈을 떠보면은 쇼파에서 땀을 막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네, 너무 웃어서 옷도 벗고. 저는 정말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찬열 씨가 맨날 안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우나인 줄 알아요. 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최효진 님. 엑소는 언제쯤 예능을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능에 욕심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6명. 아, 근데 또 개개인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라서 예능하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런닝맨을 아, 그렇군요. N본부여서 S본부에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무한 도전 한 번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런닝맨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2407 님. XOM 오빠들이랑 언제 합체하나요? 조만간. 지금까지 같이 무대를 했던 적이 쇼케이스 때 한 번. 진짜 보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좀 극비에 붙여진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보고 싶어요.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되게 궁금하네. 끝나고 저만 알려주시면 돼요. 돌아오실 거죠? 네, 멸밤에서 얘기해야지. 3449 님. 달밤 오늘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재밌나요? 엑소케이크 짱, 달밤 짱 하셨습니다. 달밤이 좋으시면 달밤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여기는 별이 빛나는 밤에 달밤입니다. 달밤입니다. 달밤. 달밤. 달밤이 좋으시면 달이나 별이나 다 떠 있는 거니까요. 같은 별입니다. 3708 님. 부모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엑소케이크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별밤 어떠셨나요? 저 혼자 참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느 쪽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참 너무 즐겁네요. 어떠셨는지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유나 선배님께서 저희 정말 잘 챙겨주시고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훈 씨 어땠어요? 네, 저도 일단 유나 선배님께서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아, 실수했지만 재미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얘기 빼고 팬분들에게 카이 씨 평상시에 별밤을 자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기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백현 씨 저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글 이런 문자미니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또 한 번 또 기회가 된다면 별밤에 또 나오고 싶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무 때나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 씨는 조금 혼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디오 씨. 네. 선배님께서 잘 읽고 아, 무슨. 네. 내일 스승의 날인데 뭐. 정말 정말 하면 할수록 제가 저희 엑소 많이 느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도 충분합니다. 네, 수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윤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무슨. 감사합니다. 정말. 반하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다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별밤에 문자를 4만 개를 날려주신 진짜 4만개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엑소케이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엑소케이 분들 보내드리면서 머신이라는 곡 끝으로 띄워드릴게요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곁에 있겠습니다 그냥 늘 인정이 아닌지 숨쉬기는 않는건지 알뜻말뜻 차가운 미소를 들으며 목소리는 있는지 심장이 뛰는 사람이란걸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봐봐 넌 마치 차가운 마신 너는 맘맘맘맘마신 너는 맘맘맘맘마신 다같이 아름다운 여신 너는 맘맘맘맘맘마신 너는 맘맘맘맘마신 너는 맘맘맘마신